모닝 몇 년씩이라고 했죠? 12년씩. 주행거리는 11만 2천정도. 작년 12월경에 오셔가지고 라파 플러스 원 8개, 유섭증감기 탄 R타입 하나, 라파 플러스 원 8개, 고스트팩 7장, 고스트 냉각수 2통. 이렇게 풀세트 장착한 차량이었는데, 오늘 또 방문하셔서 탐포인트, 저희 신제품 나온거 보시고, 탐포인트 추가 장착하러 방문하겠습니다. 뭐 굳이 장착 후에 테스트 조행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구요.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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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